괴산군은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송인원 괴산군수 김범현 괴산성모병원 부원장, 김진석 괴산서부병원 기획실장, 연영태 괴산군 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 각 기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송인원 군수는 이번 추석 명절은 의사 집단 행동 장기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괴산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이 명절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 관내 의료 공백 최소화에 앞장서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군 보건소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일정 등을 홍보하고 응급진료 상황반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오이 뉴스 통신 이건수 기자입니다.